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6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상반기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탄탄한 전략 와우넷 이상로 파트너와 세워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국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습니다만 이미 예견된 결과여서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딱 한마디 모션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은 올라갑니다. 일단 방향성 자체는, 네, 맞습니다. 방향성 자체는 일단은 잡혀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한번 나타났다가 갈 것이냐 아니면 조정폭을 얕게 주고 갈 것이냐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 부채한도 협상이 끝나더라도 또다시 숙제는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14일 날 이루어진 FMC 회의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또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인가 또는 연말까지 금리 동결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한번 더 이슈가 될 거라고 보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포지션을 쉽게 바꾸기가 대단히 힘든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까지 미국에 다시 한번 더 대선이 있는 내년 11일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최대한 호재 방향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그림을 조금 그리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주제에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대형주 다음 개별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대형주에 대한 일부 차익매물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건전한 조정에 대한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하락에 대한 폭 자체도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급이 탄탄하게 받쳐서 올라왔던 증시이기 때문에 하락하기에는 대단히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오늘 일부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아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 전기차 무선 충전기 허가제가 폐지가 되면서 이르면 7월 달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사업에 대한 부분을 뛰어들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런 충전소 관련된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던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트캐스트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도 터치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휴맥스 홀딩스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텍 이런 기업들이 전일 시간 내에서부터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장중에도 좋은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우리 충전소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두 번 해봤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군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전력 설비 관련된 부분입니다. 재룡전기에 대한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조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강한 상세를 지금 동반하고 있는 모습들인데 재룡전기, 일진전기, LS일렉트릭 또는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장 전력 설비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런 변압기에 대한 교체 주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전력 설비 관련 제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롯데정보통신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정보통신이 현재 바닷권력부터 주가가 흐름이 바뀌어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인데 이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가 지어지는 요건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전기차 충전소가 지어지게 되려면 우선은 이제 부지가 확보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롯데정보통신 같은 경우에 롯데 마트에 우리 이런 충전소 관련된 시설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롯데정보통신도 주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반도체와 2차전지가 조금 쉬어가면서 아스코를 앞두고 있는 제약바이오즈 흐름이 좋은데요. 주목해야 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ASCO를 가지고 임상종량학회라고 얘기를 흔히들 많이 합니다.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열리게 되고 우리가 이게 끝나고 나면 또 바이오 USA라고 해서 또 우리가 바이오 인터내셔널이 또다시 한 번 더 열리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전반기 6월까지는 이 제약바이오즈 대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런 ASCO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찾아보더라도 한 10개에서 한 15개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종목분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도 참고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위축돼 있는 국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주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위주로 좀 더 풀어가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일단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에 대한 랠리를 펼쳐지고 있는 기업이 룬잇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룬잇은 생활 편의 AI 관련된 기업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AI 관련된 부분 이슈가 되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났다면 이번에 ASCO 관련된 기업을 엮이면서 오늘 강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대응자 안에서 본다면 셀트리온 그룹이나 또는 한미약품, 유한양인 같은 기업들이 또 오늘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미약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임상 종량학회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들썩거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한미약품에 대한 주가취를 보더라도 현재 바닷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바뀔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은 좀 더 중장기적으로 판단했을 때 대단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대응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고 셀트리온이 빠질 수 없죠. 이런 셀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셀트리온 그룹도 함께 눈여겨보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루닉과 관련해서요. 한번 주가 흐름을 살펴보니까 7거래일간 한 3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52주 신고가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계속해서 갱신을 중인데 학회 앞두고 오늘 수익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성장성을 더 믿어봐야 할까요? 일단 달리는 말을 굳이 우리가 쉽게 세울 필요는 없으시고 현재 보면 주가에 대한 연속성을 보이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연속성을 보이는 기업들은 좀 더 홀딩하셔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현대 기아차는 오늘 쉬어가는데 자동차 부품주는 오늘도 주목을 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 지금까지 집중을 해왔다면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현재 전기차에 대한 생산량이라든지 또는 판매량이 전 세계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유럽을 함께 동맹적인 부분으로 가야겠지만 추가적으로 바로 중국의 인구를 감안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도나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인도네시아에 대한 부분에서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 공장을 지금 2024년도에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것이 현대차에 대한 입장이었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강한 움직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덕양산업에 대한 주가 추이인데요. 덕양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배터리에 대한 모듈팩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시장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이런 모듈팩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지금 현재 이 덕양산업 같은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한 주도주에 대한 역할을 해주면서 신고가에 대한 릴리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이미 150% 이상 올라왔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대단히 높은 부분으로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유라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와이어링 하네스, 우리가 전선 뭉치를 납품한 업체이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수록 마찬가지로 수주에 대한 가능성은 넓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오늘 한 번 시세를 크게 내고 지금 현재 음봉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가에 대한 매수로 다시 한 번 더 돌입하신다면 충분히 그 다음 시세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DH의 오토웨어 같은 경우에 과거에 대성일택이라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도 현재 다시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내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사명 변경 후에 강한 시세를 내는 기업들은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그 기종에서 몇 가지로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구글의 타입, 구글 웨이모 타입이 바로 이 라이다를 이용한 타입입니다. 레이더와 라이다는 다릅니다.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택시처럼 뚜껑이 달렸고 그걸 돌아가면서 로봇 청소기가 주변에 대한 사물을 인식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라이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이제 HL만도가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이다와 그리고 카메라 시스템에 대한 부분 자체를 모두 다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도 호래 FT 같은 기업도 대단히 중요한 기업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서울 반도체의 자회사가 또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눈여겨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그 밑에 이제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테슬라에 대한 자율주행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 자체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이 나무가라든지 또는 LG 디스플레이, 퓨론티어, 하이비전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나무가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나무가고 검사 장비가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 기타에 대한 부분 우리가 이제 위에 후공정이 잘못 나왔는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에이테크 솔루션은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항상 M&A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대 오토웨버, 인포뱅크, 그룹, KEC, 모트렉스 정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는 종목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도 공개해 주시죠. 오늘 이 중에서 자동차 주는 반드시 한 개는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동차가 결국 주도주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동차 주를 보유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현대차, 기아차라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한 개 정도는 보유하고 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코리아FT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리아F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용 외장재라든지 내장재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배기가스가 나오는 구간에 연료 필터를 설치할 주는 기업이 바로 이 코리아FT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하이브리드차에 많이 투입되는 그런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율주행 센서 칩에 대한 부분은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을 해서 현대, 기아차의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FT도 충분히 지금 현재 모멘텀이 다양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평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있는 4,1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3,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원픽은 코리아FT입니다. 지금까지 와울렛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